운송업에 종사하거나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화물 운송업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이 없으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용 번호판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임대넘버라는 대안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업용 넘버 임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임대넘버의 장단점,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용 넘버 임대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영업용 넘버 임대란 이미 발급된 영업용 번호판을 소유한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번호판을 임대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바로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나 번호판을 구매할 비용이 부족할 때 임대넘버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은 개수가 한정됐고 발급받기가 까닫기 때문에 임대방식 또는 중고거래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업용 넘버 임대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거나 중고로 구매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임대넘버는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어 초기 자금이 부족한 사업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답니다. 임대 계약 기간 동안만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운송업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 여부에 따라 유연하게 계약을 연장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임대넘버는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사업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영업용 넘버 임대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 부담입니다. 임대넘버는 초기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매달 혹은 매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넘버를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한된 권리입니다. 임대넘버는 말 그대로 임대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 없습니다.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넘버를 반납해야 하며, 중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이용입니다. 임대넘버는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사용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넘버를 사용하기 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임대 제공자 찾아야 합니다. 임대넘버를 제공하는 업체나 개인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해당 임대넘버가 정식으로 등록된 번호인지, 불법적인 거래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기간 임대료 연장 조건,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료 지불하는 계획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또는 매년 지불해야 할 임대료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임대료 지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하는 것과 직접 구매하는 것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임대는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료 부담이 큽니다. 반면 번호판을 구매하면 초기에는 큰 비용이 들지만 소유권을 갖게 되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의 규모나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용 넘버 임대는 운송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자본이 부족한 경우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과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임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송업에 뛰어들 계획이라면 영업용 번호판의 중요성과 임대넘버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운송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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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시길 바랍니다.